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렇게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풀면 물가가 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산가격도 폭등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금리를 정책당국이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금융당국자들은 현장에서 이미 인플레이션 조짐과 자산급품 조짐이 완년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가까운 장래에 없을 것이다. 이런 장담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수장,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월 4일 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 시사지 애트랜틱의 사전 녹화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실물 경제가 더 이상 과열 양상으로 치닫지 않도록 미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났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즉각 미국의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리 인상을 예측 또는 근거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그런 발언은 바로 나스닥 지수를 즉각 1.88%포인트를 하락시켰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 같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문율이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불문율을 어기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긴급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긴급한 이유는 팬데믹 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천조짜리 대규모 지출이 계속됐고 또 통합행창 정책이 가져온 물가급등과 자산급품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인식을 재무장관이 갖고 있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미국의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회복세에 들어갔습니다. 3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례적으로 높은 2.6%포인트를 기록했고 통상 1% 내외입니다. 1분기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6.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은 13.6%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좋은 기록은 작년 3분기 33.4%를 제외하면 1978년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기별 경제 성장률로서는 최고치입니다. 올해 연율 기준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약 7%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테이플링 이른바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해서 시중에 풀린 달러화를 해소하는 정책과 아울러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테이플링은 가까운 장래에 없을 것이고 금리 인상도 가까운 장래는 없을 것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풀린 돈을 끌어들이는 긴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통상 미국의 금리 정책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통상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정시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보조를 맞출 뿐만 아니고 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한 발자국 먼저 금리를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취해왔습니다. 미국이 긴축을 실시하고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 밖의 국가들에는 상당한 그런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테이플링 이른바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결과 미국의 국채금리가 인상이 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신흥국과 미국의 금리 객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흥국으로부터 미국을 향한 자금 이탈이 촉진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각국은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키게 됩니다. 이른바 글로벌 금리 인상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제주체들 가운데서 부채 비용이 높은 그런 경제주체들 중심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언제 금리 인상에 실시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올릴 것인가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결국은 시점과 규모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물가의 급등, 실물 경제 회복 조짐, 그리고 저금리에 따른 가계 부채의 가파른 증가에 대응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당기자는 그런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 미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시점을 8율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미국 와이오밍주의 잭슨시티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도 금리 정책의 전환에 신호탄이 아마 쏟아오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설령 정책 전환이 나오더라도 실행은 상당히 늦추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막상 현실 경제에 구체화되는 시점은 2022년도 초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이 호전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면 그 시점은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파월, 미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의 의장은 테이플링, 이른바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한 시중의 통화량 횟수는 금리 인상의 경우 시행하기 전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 시간을 두겠다 또 예고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2022년도에 신호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23년부터 여러 차례의 금리 인상이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최소한 2021년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유력한 그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두고 금리가 저금리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의 저금리 추세로부터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경제 주체가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그런 해법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